일본 고등학교 야구 고시엔대표의 선발팀 초청 한일 고교 야구 진선 경기가 서울과 대전 대구 등지에서 다섯 차례 벌어졌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 운동장에서 열린 첫날 경기입니다. 이 경기에서 일본팀은 먼저 한 점을 얻었으나 우리나라 선수들도 일본 고등학교 야구의 최고봉을 자랑하는 강소쿠의 에가와 투수를 공략해서 유대성군의 홈런 등으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. 일본팀은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오전 2승 1 무승부 2패를 기록했습니다.